Q. 왜 울어요? Q. 왜 울어요? Q. 그냥 들어오니까... Q. 왜 울어요? Q. 혹시 임신하셨어요? Q. 속이 너무 매스컬... Q. 아... Q.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Q. 뭐? Q. 애를 뗄까 말까 고민해? Q. 어... Q. 응? Q. 어... Q. 네... Q. 저... Q. 그것 때문에 아침까지 고민하다가... Q. 응... Q. 신청해서 왔는데... Q. 응... Q.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Q. 근데 우리 박씨 기준님하고... Q. 어? Q. 우리 김씨... Q. 대주님하고 사이에... Q. 네... Q. 자존이 없어... Q. 무자존이야... Q. 그럼 뭐요 이게... Q. 그럼 뭐요 이게... Q. 언니가 딴 데서... Q. 애를 뵙겠지... Q. 바람난거 아니야? Q. 아니 근데... Q. 그런적은 뭐예요... Q. 그러면 이 애기가 어디서 생겨... Q.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애기가 생길 수가 없는데... Q. 그래서 아닌데요... Q. 응? Q. 그래서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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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Hy기에 에서 다שות breasts께서... Q. 언니! Q. 이 아빠랑만... Q.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Q. 다른 대서 관계를 가졌으니까... Q. 지금 임신을 했을 거 아니에요... Q.و아, 하… Q. 아우 속이야... Q. 바람나기도 단단히 나가지고... Q. 음? Q. 딴 데서... Q. 바람로igram 분이 아니에요... Q. 그럼... Q. 딴 데서 지금 씨를 받은 거야... Q. 언니아... Q. 오빠야... einem Cath Volt한테서... Q. 절대로 언니는... 바람은 아니에요. 그럼. 딴 데서 지금 씨를 받은 거야, 언니야. 오빠한테서 절대로 언니는 씨를 받을 수가 없어. 왜? 씨법 없어, 남편이. 씨법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내가 뭐야? 너 네가 바람을 폈거나. 딴 데서 씨를 받았거나. 남편이 아닌 사람이랑 관계를 가졌으니까 임신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그 애를 낳아야 돼요? 응. 낳아야 돼요? 남편 애기가 아닌데? 네. 그럼 남편은? 속이고. 언니 정신병자야?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 누가, 누구와 관계를 가졌으니까 이렇게 지금 애기가 생겼을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떨려? 사실은 시아버지가, 어? 시아버지요. 시아버지? 네. 시아버지가 새아빠시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새아빠이신데, 이렇게 한 번씩 몰래 들어오셔서, 혹시나 그쪽인가 싶어서, 시아... 네. 근데... 근데 그거를 허락을 해줬어? 돈이 많아서? 그래야지. 돈을 준다니까. 임신한 건 안 와? 아직 몰라요. 이걸 속이고 그러면은 애기를 낳을까 말까? 한다는 거야? 우와. 근데 저는 시아버지 아이는지 몰랐어요. 남편 아이는 줄 알고. 시아버지한테 여쭤보려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나이로 40만이 넘었고, 앱을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어떻게 할까? 언니야. 언니 정신병자다. 어? 내가 오늘 별의 별 사람을 다 상담을 해봤지만, 언니 같은 건... 이건 최악이다. 시아버지가 완전 도라이 새끼네. 어? 며느리를 다 마고. 어? 그걸 돈을 빌미로. 미친 거 아이가? 어? 언니야. 애를 낳건 안 낳건 그거는 내가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인데, 생각을 해봐봐. 남편. 어? 이거 완전 돌았단다. 돌았단다. 그러면 남편이랑 이혼하고 시아버지 살아야 돼요? 네? 언니야. 언니 남편 불사랑해 죽겠다. 마치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애를 지워오는 게 나을지.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자시고 그거는 언니 너 그 집 남편이 알잖아? 네. 피바람 본다. 피바람. 시아버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머니가 봤을 때는 어? 한약년 소리가 나오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그거는 언니 네가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을, 남편이 지금 언니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안아.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벌벌벌벌 떨린다. 피바람 본다. 피냄새 난다. 어? 어떻게든 들키는 거. 그걸 들키는 거. 안 들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또한 지우는 거 또한 언니 너는 죄를 또 짓는 거다. 언니 애기, 애기 지운 것도 한 번이 아닌데. 어? 안 그래도. 남편하고 어?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애를 뗐네. 어? 불쌍하다. 언니 너고 남편. 근데 중요한 건 두 사람 사이에 식어 오빠. 아 애가 오빠. 언니 너는 임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편한테는 식어 오빠. 미안하다. 어? 그거는 언니 네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걸 들켜요. 배가 불러올 거 아니야. 이제. 내가 봐도 3개월은 넘은 거 같은데. 응? 언니야 배불러 오기 전에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하든지 시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뭐. 뭐 그걸 해야지. 이 시아버지도 아니구만. 이거는 무슨 인간이 이런 인간이다. 진짜. 며느리를. 시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남편 귀 들어가요? 안 들어가게끔 해야지. 그러면은 시아버지도 죽고 언니 너도 죽는다. 진짜로. 가만히 있을 것 같네. 불같은 성질이다. 언니 오빠가. 어? 이 며느리를 손으로 댈 수가 있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울지 마라. 눈물이 나나. 어떡해요. 뭘 어떡해. 이거는 내가 결정지 해줄게 아야지. 언니 네가 해야지. 정신병. 언니 너도 정신병자다. 진짜로. 안 들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죄를 짓고 사지 마세요. 그 다 업입니다. 업. 어? 피임이나 잘하든지. 남편이랑 계속 관계를 가지는데도 애가 안 생겼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생각을 했어야죠. 언니. 맞죠? 언니가 내가 보기에는 얌전한 척 하면서. 어? 네. 모르는 척. 나는 몰라요. 이러면서. 그냥. 야시짓은 다 하고 있고. 시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받았었네. 남편 몰래. 그죠? 네. 딱 그냥 보니까 그래 보인다. 그럴 것 같으면 남편이랑 찢어져라. 불쌍한 남편 그냥 놔주라. 그냥 이유 없이 막 네가 싫어졌다 하고 헤어지고 있지. 아를 낳아서 살든지 시아버지랑 붙어서 살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언니야 내 때 전 봐주기가 싫다. 선생님 그러면 남편이랑 이혼수 있어요? 이혼수 그런 게 뭐가 필요하노? 지금 네가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그냥 떠나줘라. 어? 남편. 불쌍한 남편. 어? 내가 못 보겠다 언니야. 그럼 어떡해요. 뭘 어떡해. 그건 언니 네가 결정 지어야지. 그거를 내가 선택해 주는 건 아니잖아. 언니 인생 내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진짜. 어떡해요. 정신 좀 차리고 사달라. 몽롱하다 진짜. 입덧도 심한가벨. 내 속이 딥이 질란다. 더럽어서 딥이 지는지. 속이 입덧 때문에 딥이 지는지 모르겠는데. 와 근데 언니야 내 전 못 봐주겠다. 미안하디. 어? 그거는. 선생님 그러면 어떡해. 언니야 그거는 언니가 알아서 해라. 난 못 보겠다. 야.